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13번째 페이지 경상남도 남해군을 본적으로 두고 있는 노량의 손자 박광일 선생님과 역사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3일 전인 12월 16일이 말이죠.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로 잘 알려진 노량해전이 열린 날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일부러 맞춘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침 내일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그 마지막 이야기 영화 노량이 개봉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량의 손자 박광일 선생님 모시고 노량 특집을 한번 잡지사에서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 일단 노량해전이 어떤 전쟁인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네. 다른 이순신 장군의 전투처럼 그 앞에 노량은 지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남해하고 그다음에 하동 사이의 물길을 가리켜서 노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벌어졌던 전투고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1592년부터 98년까지 있었던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쟁. 임진왜란 통틀어서 마지막 전쟁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노량해전을 기억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남해분들은 노량해전하면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바로 떠올리는데 바로 그 장소가 남해 관음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동시에 그 기운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로우님께서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통영에 충렬사가 있고 그다음에 여수에 좌수형이 있지만 이순신 장군의 기가 온전히 남은 곳은 남해다. 남해도 충렬사가 있거든요. 이제 이 곳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고향에 대한 뭔가 그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노량 얘기를 살짝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안 간 곳이 없다는 박광일의 발떠 유람 경상남도 편에서 노량의 위치를 살짝 얘기했었는데요. 유튜브의 지도 보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좋겠는데 노량해업 정확히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남해라고 하는 큰 섬이 창선까지 붙이면 나비 모양이 되거든요. 창선도까지 붙인 나비 모양의 맨 날개 왼쪽 날개 끝머리가 육지하고 닿아 있습니다. 그 육지하고 닿아 있는 부분이 하동이 되는데 이제 오른쪽은 사천이 되고 이제 왼쪽은 여수 순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쪽에서 여수 순천 쪽으로 오게 되면 저 노량을 지났을 때 가장 빠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저기 위에 남해대교가 빨간색으로 현수교가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축소시켜놓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뭔가 그 이정표로 썼던 어떤 기념촬영 장소로 많이 썼던 곳이 바로 노량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왼쪽이 순천 오른쪽이 사천 이래서 양쪽으로 오갈 때는 저곳만한 지름길이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라는 주요 해전이 벌어졌던 노량 명량 7천량 견례량. 그렇습니다. 여기서 량은? 물길을 가리켜요. 물길. 거제 같은 경우도 2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거기 외해를 돌아나가는 거는 일단 거리상으로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쪽 여행을 떠나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안쪽 바다는 잔잔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수만 피하면 밀물설물만 피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드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견례량 같은 경우는 거제하고 통영 그다음에 노량 같은 경우는 남해하고 하동 그다음에 명량 같은 경우는 진도하고 해남을 잇는 물길이니까 이 물길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게 쓰일 수 있으니 한편으로는 여기를 누군가는 지나가고자 할 거고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여기를 막으면 이 전쟁의 우세한 국면을 만들 수 있거든요. 외길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통 전쟁이 벌어지니 명량 노량 칠천량 견내량에서 모두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배경 지식을 쌓고 이순신 장군 최후의 전투가 벌어진 바로 저 노량으로 지금부터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썬킴 씨가 자주 하는 건데. 그렇군요. 이걸 해야 떠날 수 있는 게 잡지사에서는 약간 국룰처럼.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먼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가 외군이 퇴각을 결정했던 시기라고요. 아직까지는 퇴각을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1597년 명량을 겪으면서 일본군도 일단 예봉이 꺾입니다. 그러면서 1598년 봄 여름을 지나면서 일본의 작전이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반도 남쪽에다 외성을 쌓습니다. 외성. 그러니까 울산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순천에 외성을 쌓게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명의나 조선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강화협상을 진행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제는 몰아내자. 그래서 조선과 명이 본격적으로 연합 작전을 펼치자라는 국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1598년 여름쯤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시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조명연합군의 총사령관은 명나라의 형계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군문 형계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이 형계의 장군이 중심이 돼서 그러면 네 갈래로 남쪽에 진을 치고 있는 외군을 공격하자. 그래서 동로 중로 서로 그다음에 물길에 해당하는 수로. 그래서 이 네 갈래로 적군을 공격한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동로군 같은 경우는 마귀 제독이 이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김응서 장군이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동일원이라고 하는 중국 제독이 하고 우리나라는 정기룡 장군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정제독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광학이라고 하는 장군. 그다음에 수로는 진린 그다음에 이순신. 되게 체계적으로 연합을 했네요. 네 방향으로. 그래서 당시 총동원했던 명나라 군대는 당시는 한 9만 명 정도의 명군과 조선에서 한 2만에서 3만 정도의 조선군이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항을 하게 되는 일본은 울산에는 갓도기요마사. 그다음에 사천에는 시마즈 요시로. 그다음에 순천에는 고니시. 유기나가. 네 이렇게 세 개의 부대와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부대까지 하면 한 8만에서 9만. 비슷하네. 그렇게 한 20만 명의 군대가 대회전을 1598년 여름에서 가을을 앞두고 이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동로군하고 중로군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갓도 같은 경우는 학성 근처에다가 울산 근처에다가 해자까지 만드니까 이게 전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기 후쿠오카 갔을 때 보니까 그거 되게 업적처럼 소개해놨더라고요. 그렇죠. 울산 외성의 견고함. 그렇습니다. 1차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2차에서는 굉장히 견고하게 했고 시마즈가 사천에 쌓았던 선진이 외성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규모가 작지만 굉장히 규모가 컸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공격하다가 중로군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던 동로군도 저쪽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우리도 그럼 퇴각을 하자. 하니까 실제로 남은 거는 순천 쪽에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유정이 이끌고 있는 서로군. 그다음에 바다 쪽에서는 진린하고 이수신이 이끌고 있었던 수로군. 이 둘이 이제 순천 외성을 공격했는데 굉장히 순천 외성은 고립무원 위기에 빠졌지만 이게 또 성이 견고해요. 순천 외성 유적 혹시 가보시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도 공격하기 힘들고 바다도 얕아서 공격하기 힘드니까 여기서 일단 소강상태. 이런 상태가 노량해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 그렇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순천을 중순으로 지금 버티지 잡센 들어갔고요. 그렇죠. 이 와중에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요대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한 판 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양측이 서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8월 18일 날 음력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오데로 를 중심으로 해서 독국가와라든지 우키다 히데요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비밀 작전을 하는 거죠. 지금 토요토미가 죽었으니 이 전쟁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그럼 퇴각을 해야 되는데 비밀리에 이 죽음 사실을 알리게 되면 기가 꺾이니까 그래서 각 부대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토요토미의 죽음을 숨긴 채로 각 부대는 각 지역에 있는 명군 조선군과 협상을 잘해서 강화를 하고 빠져나와라. 이게 이제 최종 명령이었고. 미션이네. 그리고 이제 그 기한은 11월 중순 정도로 한다라는 것들이 한반도 남부에 있는 각 부대의 하달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갓도가 볼 때는 그래 그럼 우린 떠날게요. 울산 떠나면 됩니다. 심하지 같은 경우도 사천에서 그냥 나오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별다른 명나라나 조선의 어떤 저항 세력이 없었거든요. 순천의 고니시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니시 유키나가가 순천에 있었구나. 육지에는 아직까지 유정이 그대로 그 세력을 유지한 채 있고 그다음에 바다 쪽에서는 진리나고 이순신이 있거든요. 고립됐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빠져날 궁리를 하게 되는 것이 이 토요토미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니시 유키나가가 명나라 수군도독인 진린과 또 우리 이순신 장군에게 퇴로를 좀 열어달라 이런 부탁을 하기도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육지 쪽에 유정 제독 명나라 제독한테는 뇌물을 썼는데 잘 먹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공격을 잠시 멈추겠다. 명나라 군의 처지에서 보면 이 전쟁이 남의 나라 전쟁이고 이 전쟁의 최종 목표는 전쟁을 끝내는 건데 고니시가 돌아가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뇌물을 받은 김에 그럼 전쟁을 끝나는 데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유정한테 고니시가 부탁을 하죠. 그 옆에 진린 제독한테도 도독한테도 좀 부탁을 하다 그랬더니 거기는 우리하고 부대가 달라. 그러니까 이제 고니시가 약간 좀 화가 났죠. 같은 명나라 군인데 서로 안 통하는 거니까. 그러네. 그래서 다시 진린 쪽에다가 뇌물을 쓰려고 하는데 진린은 약간 처음에 이제 조선시대 평가를 보면 좀 성격이 거친 것. 그다음에 권위적으로 표현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뇌물이 잘 안 먹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뇌물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남의 쪽에 내 사위가 있는데 그 배 한 척만 좀 어떻게 보내주면 안 될까? 를 얘기를 한 거죠. 내 사위가 남의 쪽에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서신 좀 보내는데 지금 포위에 막혀서 배 한 척도 지금 못 보내고 있으니 그거 정도 해주면 안 될까? 배 한 척 정도는 보내줄 수 있잖아. 이렇게 진린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진린이 볼 때 배 한 척이야. 그리고 어차피 지금 작전은 계속 수행하고 있고 난 언젠가는 권위실을 깰 거니까 배 한 척 정도에 보내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데 진린에 대한 연구가 이전에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뇌물 좋아하는 부정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여러 연구를 보면 그냥 보통의 군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첨안에는 당연히 이제 자신이 상국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권위를 드러냈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분을 잘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성령이 정말 걱정을 한 거예요. 이순신 성격에 또 진린하고 붙겠다. 왜 육지의 장군들은 다 일단 한 번 고개를 숙였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고개 안 숙이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고개를 팍 숙이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으로 볼 때도 이 전쟁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린도 처음에는 약간 뭔가 거부감이라든지 권위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이순신이 고개를 숙이고 모든 전공을 자기에게 돌리니까 이제 좀 누그러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뇌물 문제도 컸다기보다는 그냥 소소한 문제였던 걸로 보여주고 실제로 이 문제를 이순신하고 상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하고 상의를 하니까 이순신이 딱 듣고 그거 잘못하신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 진린이 아 그래요? 왜 그랬더니 이게 소식이 그냥 가는 소식이 아니라 저쪽 사천의 부대가 아직 퇴각을 안 했다고. 사천에 있던 심아지 의식으로 백윤식 아저씨 퇴각 안 했으니까 그 심아지 부대를 부르는 거다. 아 그 배 한 척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진린도 후회를 했다라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그러면 그 배 한 척 연락선이 되어서 두 사천과 순천 쪽을 연결해주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아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고니시를 응원을 하러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심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력이 해군으로서 전력이 굉장히 강했던 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동원했던 배의 숫자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한 300척 정도의 배를 동원을 해서 결국은 이쪽에 순천에 고니시가 있고 육지에 고니시가 있고 바다에 심아지가 있으면 아무리 조명연합군이라도 협공을 하면 깰 수 있겠다. 오히려 약간 갇힌 느낌이네요. 그렇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토요토미의 죽음과 그다음에 심아지 부대의 움직임의 첩보를 조선 정부와 이순신 장군도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은 결국 마지막 전쟁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유리한 장소를 선점한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항상 자기가 정한 정서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심아지 고 올 길은 딱 하나. 노량밖에 없다. 노량이다. 그래서 노량의 서쪽 문을 틀어막고 유정보고는 우리 배후를 좀 지켜달라. 이렇게 하면서 조선수군은 당시 한 60척 정도의 판옥선 그다음에 유정은 한 400척 정도의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명나라 배가 작아요. 그래서 군대 숫자로는 한 1만 명 대 2만 명. 그래서 한 2만 7천에서 3만 명 정도의 수군이 이 입구를 틀어막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첩보를 심아지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채 1598년 11월 18일 밤에 노량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이게 뭐야. 아까 고니시 유키나가가 머리를 썼지만 어차피 한 판 붙는 거는 불가피하다는 걸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노량에서 한 판이 크게 벌어질 것이다. 다 염두에 두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그러면 이제 협조를 잘 하나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 이후에는 배를 보낸 것에 대해서 자신의 실수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선까지도 이제 빌리는데 진린 장군 밑에서 이제 굉장히 노장 한 분이 계셨어요. 등자룡이라고 하는 부총병에 있었던 장군이었는데 그 부총병이 조선에 와서 보니까 조선 판옥선이 정말 거창한 거예요. 명나라 배보다 몇 배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판옥선을 좀 빌려달라. 그래갖고 조선 수군에서 판옥선을 두 척을 빌려주는데 그중에 한 척을 등자룡이라고 하는 장군이 운용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미 이제 그러면 여기서는 물리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화학적인 결합도 준비가 된 상황에서 조명연합군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당시 이순신 장군과 진린도독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명연합군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힘을 합친 그런 사례가 아니었을까. 그 전에는 그렇게 협력이 잘 안 이루어졌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쟁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지도 좀 띄워주시고. 그래서 밤에 저쪽에 사천 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노량 앞바다로 들어오게 되는데. 빨간 선이 이제 외군의 항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 수군 같은 경우는 노량의 서쪽. 그러니까 관음포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앞에 조금 넓은 바다에서 길목을 맞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일본 시마즈 함대가 당황을 합니다. 이순신이 길목을 지키고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천 앞바다에서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마침 그때 한밤중이었고 북서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이용해서 화공으로 1차로 시마즈 부대가 상당 부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황해서 시마즈 부대가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흩어졌을 때 그 뒤쪽에 지금 묘도라고 되어 있는 그 광양만일 때는 거기에는 이제 또 명나라 부대가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혼전이 벌어집니다. 이 혼전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벌어져서 기록에 보면 진린도 한 번 이순신도 한 번 적에게 포위가 되어서 위험에 빠졌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시마즈 부대도 만만치가 않네. 그렇습니다. 저기서 뭐 시마즈 부대는 어떻게 하나요? 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제 이때 이제 아마 이순신 장군은 이들을 한쪽으로 그러니까 몰아넣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은 어느 정도 전쟁을 하다가 폐색이 짙어지면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 후퇴하는 국면을 저쪽에 관음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관음포. 저의 관음포가 지금 안쪽으로 살짝 들어간 포구거든요. 그런데 저기를 일본 수군들이 일본군들이 물길인 줄 알고 들어가요. 물길인 줄 알고 저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형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들어갔는데 막힌 길이니까 다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때 이순신 부대가 막아섭니다. 그럼 저 관음포 쪽으로 도망을 갈 거라는 것도 계획에 있었던. 그래서 이제 지금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물길로 잘못 알았다라는 설도 있기는 하지만 일본군이 몇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배가 몰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군을 몰아서 다른 곳으로 갈 길이 없고 그러면 여기가 혹시 물길인가 하고 들어가서 착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막혀버리니까 이제는 필사의 탈출이 필요한 건데 그 탈출 국면을 바로 앞에 조선수군 60척이 막아선 겁니다. 아 거기 딱 버티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조명연합군은 부대를 한 서너 개 정도 쪼개서 곳곳에 배치를 해놨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마가 서니까 이제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관음포 일대가 그렇게 넓은 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임진왜란 해전사상 별로 등장하지 않았던 백병전이 펼쳐집니다. 백병전이 펼쳐집니다. 배와 백끼리 부딪히고 그다음에 배에서 배로 건너가서 상대방을 칼과 칼과 그다음에 창으로 싸우는 이런 장면들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여기에서 조선수군도 피해를 입고요. 그렇겠네. 명수군도 피해를 입어서 예를 들어서 이영남처럼 역전의 용사였던 이분도 여기서 전사를 하게 되면서 이수진 장군 휘하에 한 10명 정도의 장수가 여기서 전사를 하게 되고요. 명예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등자룡을 포함해서 2명 정도의 장수가 또 전사를 합니다. 일본 측은 나중에 자신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보면 한 36명 정도의 장수가 이 관음포 싸움에서 전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이 전쟁이 얼마나 그러니까 배와 배가 근접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벌어졌고 또 격렬했는가. 밤 아니었어요? 밤이었죠. 관음포 전투는 이제 날이 밝아서 해가 떠서 한 10시 전후 그러니까 4시라고 그러니까 9시에서 11시가 되는데 이 사이에 이제 전투가 마지막 박바지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이수진 장군은 독렬을 하러 원래는 외곽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음포 외곽에. 그래서 독렬을 하러 들어가다가 이제 부하 장군들이 총을 맞는 걸 보고 잠깐 고개를 내밀었다가 그때 총탄을 맞으신 걸로. 아 직접 이렇게 독렬을 하시다가 그러면서 전사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노량대첩. 하지만 이후에 이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렇죠. 이 말씀하신 건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나중에 이제 이 충무궁 전서에 보면은 이제 그 가족이 조카가 쓴 기록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나의 죽음을 누구에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린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장수는 적에게 알리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부하 재장들한테 알리지 않고 이 전투가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고요. 실제로 당시 이순시 장군이 탔던 배 그러니까 대장선에는 조카 완 그다음에 아들 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완과 회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겠지만 이들은 지휘할 만한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순시 장군이 아끼는 또 하나의 장수였던 송일입 군관 송일입 장군이 있어서 이 송일입 장군이 이 전쟁을 끝까지 수행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300여 척의 시마즈 배가 시마즈 함선 중에서 200척은 현장에서 전몰하고 50척은 도망가다가 무너지고 50척만 온전히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시마즈의 배 역시 이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관음포를 빠져나와서 도망가는데 이 전쟁이 모든 전력이 지금 시마즈 부대를 맞서고 있으니까 뒤에서 보고 있던 고니시 부대가 고툼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 1592년에 시작했던 이 전쟁은 1598년 11월 19일 남해 관음포 앞에서 마지막 전투를 끝으로 모든 전쟁이 7년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참고로 관음포 앞바다는 지금 이락파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답니다. 이게 뜻이 이순신 장군이 서거한 바다다 이런 뜻이라고 하고요. 또 이락사라는 사당도 위치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는 이제 좀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그런데 굳이 그 퇴각하는 외군을 섬멸하라고 그렇게까지 맞서서 전사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더 겉에 더 살아계셨으면 후에 더 활약을 하셨거나 아니면 전후에 더 좋은 대접을 받으셨거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선생님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장군의 사명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은 옥포해전부터 지난 7년 동안 끊임없이 일본군과 싸웠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백성들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전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심하지도 도망가려고 하고 고니시 유기나가도 도망가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보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한 번 이순신 장군의 처지로 돌아가 보면 임진년에 1596년에 한 번 갔어요. 일본에 한 번 갔죠. 네. 한 2만 명 정도만 남겨놓고 갔다가 다시 12만 명이 추가가 된 게 정유재란입니다. 그럼 이들이 가서 토요토미 다음에 또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명색이 한 나라의 장군이고 해군 제독인데 도독인데 이들을 그대로 보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적을 타격할 때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적이 퇴각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퇴각한다는 건 도망간다는 얘기는 공격해 올 때하고는 진영을 거꾸로 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미 사기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후한을 없애고 그다음에 전술적으로 유리한 분면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투에서 죽음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은 첫 해전부터 노량기전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죽음을 아까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전쟁 전투 장면 자체가 관음포라고 하는 좁은 곳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거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미 그전에 한 번 총상을 맞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러셨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의 죽음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군인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했었을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전체 역사로 놓고 보면 만약에 이 전쟁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조선의 민중들이나 조선의 나중에 위정자들이 임진왜란을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떤 전쟁에서는 지고 어떤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마지막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피폐해지고 어려워졌지만 우리는 이겼고 그러면 그때 이겼으니까 우리는 극복할 힘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희망의 끈을 하나 만들어놓고 가신 게 이순신 장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그래서 이제 때에 따라서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군인이라면 모름지기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라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노량해전의 의의 또 이순신 장군 죽음의 의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적이 마침내 대패하니 사람들은 모두 죽은 순신이 산 외적을 물리쳤다고 하였다. 부음이 전파되자 호남 사람들이 모두 통곡하여 노파와 아이들까지도 슬피 울지 않는 자가 없었다. 국가를 위하는 충성과 몸을 잊고 전사한 의리는 비록 옛날에 어진 장수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할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진린 말씀하시면서 진린 도독이 최근에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2014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선이 방한을 했을 때 서울대 강연에서 400여 년 전 한반도에 임진의란이 발생했을 때 양국 백성들과 군인들은 함께 싸웠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조선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등자룡 장군이 전사했고 명나라 진린 장군의 후예들은 아직도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1644년에 명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진린의 아들이 청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진린의 손자는 그렇다면 나는 이 나라에 더 이상 살 수 없다. 오랑캐 밑에서. 그러면서 일종의 망명을 조선으로 해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본래 고향이 한자로 본 광동 지역이 되니까 그래서 광동진 씨로 해서 실제로 덕수희 씨 가문하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교류를 해왔다고 이순신 장군의 가문하고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1598년의 역사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단지 과거로 치부될 수 없는 이유가 또 이런 어떤 하나의 장면에서 또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린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도도 영화 개봉과 함께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노량해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것도 포인트예요. 박해일의 이순신과 최민식의 이순신과 또 이번에 김윤석 배우의 이순신. 김윤석 배우 맞죠? 김윤석 배우의 이순신. 김윤석 배우는 어떤 이순신이 가장 진짜 이순신 장군에 가까울까. 우리가 영화는 이번 건 못 봤지만. 네. 저도 아직 영화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 세 분의 배우가 연기한 이순신이 모두 이순신이 아닐까. 아. 이거 거의 이동진 평론가급 한줄평인데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어느 한 면으로 보기보다는 입체적인 면으로.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고개를 숙일 줄도 알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부하들을 아끼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든 장면들이 각각의 어떤 국면에서 보여질지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순신 장군을 어느 공간에서 만났고 어떤 상황에서 만나냐에 따라서 이순신에 대한 느낌은 다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대 사람들도 이순신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질린 제독이 질린 도독이 그 평가를 높여놓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있었다면 이순신만 아는 사람은 내가 이전에 중국에서도 본 적이 없다. 자기 나라 돌아와서. 그래서 조선에서도 그 수많은 장군들한테 이순신의 명성을 펼쳐놓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그 이순신의 이총병으로서 전해지게 되는데 그런 어떤 이순신의 이름을 또 알리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순신의 모습은 세 배우 모두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영화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진을 한 최후의 전쟁이자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쟁 노량해전에 대해서는 알아봤어요.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